어, 나다. 지금 가고 있어. 이 교장 다른 때는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럴 때는 샘 날 정도로 부럽더라. 요즘 세상에 유원장 같은 효자에 민수 엄마 같은 호부 참 보기 힘든데 이 교장은 둘 다 가졌잖아.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아주 복 많은 사람이야. 특히 우리 큰 며느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고마워. 내가 볼 땐 유원장도 만만치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정이 참 깊은 사람이야. 그런 큰 아들 둔 곳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근데 시장하지 않아? 어젯밤 9시 이후로는 물도 안 마셨을 텐데 운전 괜찮겠어? 괜찮지 않으면 유 교장이 운전해 줄 거야? 내가 운전할 줄 알았으면 국사장한테 맡기지도 않네. 그 성질에 운전할 줄 알면 절대 내 차 안 타지. 네. 저기, 방금 전에 아버님이랑 통화했는데 지금 올라오시는 길이래. 그래? 이따가 내가 예약 환자가 많아서 아버님 시간이랑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당신이 아버님 검진 좀 챙겨 드릴래? 나도 예약 환자 꽉 찼어. 그리고 아버지 나보다 당신을 더 편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당신이 해. 아무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편할까? 당신 정말 언제까지 아버님한테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굴래? 세월이 얼만데? 당신 안가? 예약 환자 많다며? 아버님. 아버님 제가 청진 좀 할게요. 응. 숨 크게 내주시고요. 좋습니다. 아버님 제 청진 소견 말씀드릴까요? 그래. 아버님 50대세요. 정말? 네. 아직 청춘이세요. 청춘은 무슨? 뭐래? 청진 소견이 50대네. 그럼 우리 두 사람 합해서 90살이네? 국사장은 40대라고 말했단 말이야? 왜? 얼굴은 다 늙은 할머니인데 안 믿어져? 에이. 와 완전 쫙 빠지셨네요. 역시 제가 흙 속에서 진주를 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잘 못 먹었더니 얘가 시도때도 없이 요란하게 신호를 보내네요. 이러다 미룡씨 잡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럼 빨리 촬영 들어갈까요? 촬영 마치면 제가 근사한 곳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근데 촬영은 어디서 하나요? 여기 가까운 곳에 스튜디오가 있어요. 사진작가 분도 대기시켜놨으니까 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떨리네요. 긴장 푸셔도 됩니다. 미룡씨 정도면 자체발광입니다. 자체발광이요? 그냥 빛이 난단 말이죠. 자체발광. 네. 그만 가실까요? 네. 우리 최선생이 워낙 경험이 많아서 잘 찍어줄겁니다. 하나는 대로 하시면 되요. 아, 이런. 이거 갈아입을 의상을 차에 두고 왔네. 금방 가져올게요. 초차에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줌마죠? 네? 네. 아줌마인거 티 많이 나요? 요즘에 아줌마들이 이거 많이 찍으니까. 그래도 아줌마는 스타일이 좋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시키는대로 하면 그만 끝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네. 자요. 이걸 어디서 갈아입는다? 아, 저기서 갈아입으면 되겠네. 네. 일영씨, 저기서 갈아입고 나올래요? 네. 군대 좀 후진해. 하긴. 모델이 사진만 잘 나오면 되지 뭐. 아직 멀었어요? 아니요. 나가요. 이번엔 좀 더 다양한 컨셉으로 찍어보죠? 저정도 모델이면 귀여운거, 섹시한거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지? 알았어요. 근데 김실장 어디서 가면 어떻게 했어? 아, 스타일 죽이든데. 아, 구하는 수가 있죠. 이번엔 사진 잘 찍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알았어요. 내가 이만하나. 매번 하면서 그래. 아, 왜 이렇게 한다고 하는거야? 화장실이 급한가? 내가 볼 때 아무래도 도망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초쩌라에서 겁먹었나 보지. 런체인장? 유영씨! 거기 가봐요! 유영씨! 아, 겁먹지 마요! 유영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머owski. 아, 씨. rights, 씨. 우영씨.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아이씨. 이씨. 아, 씨. 하.. 하.. 요금 내셔야죠? 아.. 서밀형, 오리 주제에 감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지지. 네.. 자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당직이라 옷도 갈아입고 좀 쉬었다 갈려고 들어왔죠. 너 왜그래? 울었냐? 너 왜그래? 무슨 일이야? 응?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 아무 일도 아니게. 대체 무슨 일이야? 배고파서 그래. 며칠 굶었다가 밥 먹으니까 좋아서. 그렇게 좋아, 굶으래! 그렇게 좋아, 굶으래! 알겠지? 알겠지?